2012 서울해간보정상회의 홍보대사 JYJ 김준수, JYJ 김재중, JYJ 박유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. 2. 서울해간보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. 무대에 조명이 필요 없죠? 세 분으로부터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G20이후로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행사가 개최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, 그리고 K-POP 등 여러 가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 JYJ는 이번 홍보대사로서 외국에서 한국에 오시는 외국 대표자분들에게 저희 문화, K-POP을 더욱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. 그리고 해외에 계신, 저희 팬분들이 많이 계신 아시아 지역이나 그리고 남미,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저희 JYJ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